반갑습니다 오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계증시는 바닥을 잡고 턴아라운드가 아주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로봇주들이 정말 크게 100%가 올라갔죠 100% 급등 그리고 두번째로 전방선업주 배터리 에로베우에서 메이저 세력들이 만들어놓은 틀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이슈들이 오늘 아주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올라섰는데 이런 흐름이 당분간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턴아라운드가 정말로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결국은 집값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집값 우리나라 이야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글로벌 지구촌이죠 전세계 자산시장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슷하게 흘러가죠 어디서 먼저 시작을 하느냐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어디 유럽의 어떤 나라 아니면 미국 이런 쪽에서 진행이 되면서 아시아 쪽으로 번지는 모습이 보통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집값이 우리나라만 올랐다가 이렇게 급냉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 한번 보겠고 HLB는 이런 부분들이 초대형 호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당장에 봐서는 이게 뭐 무슨 초대형 호재야 HLB는 이 세계 증시 바닥 찍고 올라가는 턴아라운드가 진행이 되면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얘는 뭐 이런 실적으로 먹고 사는 평가받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 HLB라는 회사가 어떻게 지금 리보세아라는 기업같이 변화가 언제쯤 어떻게 일어날 거냐 각종 호재 소식들이 나오는 상황 또 진적 상황들에 따라서 주가가 춤을 추는 게 HLB죠 그런데 지금 가난 부분은 정말로 완벽에 가까운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누구도 반박이 불가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 게 정말 짜증나고 힘든 상황인데 가난 부분을 정말 제대로 데이터가 성공적인 데이터 나왔다라는 부분은 그 누구도 이걸 가지고 딴지를 걸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건 누구도 반박 불가입니다 모든 분들 공감하시겠죠 가난이 뭐 사기 낼 전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가는 사기를 치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언제까지 하겠다 지연연기, 지연연기, 잠수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약에 대한 부분, HLB가 제대로 성장을 완전히 환골탈퇴한다 이런 부분하고 주가는 좀 따로 떼어서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HLB에서 그런데 HLB가 사기치네 그건 아닙니다 사기치는 거 아니고 지연연기 이런 부분 가지고 주주들을 너무 우습게 본다 이거는 이제 좀 팩트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좀 많이 짜증나게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얼마나 크게 갈까 이 부분이 관건이죠 세계 증시가 이제 긴축에서 완화로 가게 되면은 증시로 돈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바닥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은 이 원절에서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죠 그러면 그때 이제 실제로 금리나 이런 부분이 되면서 돈들이 주식시장,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엄청나게 유입이 될 겁니다 자 금리 인상 끝이 보인다 금리 랠리가 이제 멈출까요 멈출 가능성이 정말 높아졌습니다 캐나다가 G7 중앙은행 가운데 캐나다은행이 금리 인상 중단을 하겠다라고 밝혔죠 자 이 부분이 정말로 큰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아주 작정하고 공매도들이 판을 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하게 외인 기관이 시장을 엄청나게 매수해버리죠 오늘 1조 1,700억을 샀죠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들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야말로 턴아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턴아라운드가 진행이 되는 시장이다 그러면 공매들이 막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잘 못 막습니다 이제 치고 올라가려는 에너지가 아주 강력하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다 엘제에너지솔루션이 이 큰 100조 넘는 기업이 7% 급등하는 거 보면 거의 답 나왔죠 자 이렇게 이제 돈들이 크게 들어오는데 이게 보면 지금 캐나다 보면 근거가 0.5포인트 인상하고 이후에는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 시사했죠 근거는 가계지출이 둔화되고 있다 공급망이 안정되고 있고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고 그동안의 금리를 아주 크게 끌고 올라왔죠 아주 크게 끌고 올라온 그런 지금 상황인데 자 지금 이 집값이 아주 급냉하고 있죠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영끌 쪽 이제 큰일 났다 뭐 금매가 나와서 얼마 떨어지고 얼마 떨어지고 난리가 났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란 말이요 뭐 이런 분위기죠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만 그럴 거 아니라고 그랬죠 금냉은 집값 때문에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인상 중단서는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상당히 금리에 대해서 크게 올리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개입을 좀 하고 있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잘못하면 이게 부채 폭탄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난 못 갔겠는데 배째세요 배째세요 다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물가 잡으려고 하다가 아주 정말 제대로 된 경기 침체에 직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한국은행 그리고 이제 특히 제일 중요한 게 파울이죠 저런 미국의 FED가 그걸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물가 부분을 본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소비가 둔화가 좀 되는 모습들 그리고 공급망이 안정이 되는 모습들 중국이 이제 완전 개방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 이런 게 이제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전쟁이 아직 좀 남아있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렇지만 공급망이 중국이 이제 개방하게 되면 많이 안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물가 부분이 좀 안정이 되겠죠 근데 집값이 캐나다도 엄청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캐나다만 그럴 게 아닙니다 유럽의 저 여러 나라들이 아주 한 3배 정도까지 뛰었다가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유럽에 유럽의 나라들도 수두룩하고 미국과 캐나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이제 안정시키는 재료로 활용이 되고 있다 시그널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집값이 아주 미친 듯이 하락을 엄청나요 살 사람이 없죠 이렇게 자산 가격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상황이 일어나니까 경기 침체 경기 위축이 아주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캐나다가 먼저 이 부분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스 선물 또 올라서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움직임을 보면은 지금 뭐 정말 강한 시장입니다 포스코 케미카 2차전쟁 관련 주가 무려 14%나 뛰었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흐름이 아닙니다 터너라운드에 대한 터너라운드 흐름이라고 봐야죠 바닥을 잡고 올라간다 바닥이 어딘지 알려고 하지 말자 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올라섰다가 한 두 달 정도 크게 내리다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바닥이 오른쪽이 높아졌죠 계속 오른쪽이 낮은 낮고 여기가 낮죠 여기보다 여기가 낮죠 이렇게 가다가 위로 올라서고 있죠 그러고 돌아서고 있는 아주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가 아주 강하게 올라갔고 현대차 기하차 경기 침체 온다 그러더니 실적이 너무나 좋았죠 그리고 급등이 일어나죠 이렇게 대형주들, 경기 민감주들, 기술주들이 급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은 별로 많이 오르지 못했지만 이렇게 질까 모르고 얘들은 이제 끝날까? 그렇지 않겠죠 이제 전체적으로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애로 배우해서 로봇 한 번 크게 급등시켰고 지금 배터리 쪽으로 돈들이 몰려다니고 있죠 깡패처럼 아주 큰 돈들을 이리 가서 한탕 해먹고 저리 가서 한탕 해먹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완전히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이버도 지금 흐름이죠 0.99% 1%도 못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흐름이 좋죠 그리고 카카오가 1.7% 올라섰죠 흐름이 좋습니다 엄청난 하락 이후에 이제 올라서려는 에너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턴어라운드의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랠리가 좀 펼쳐질 만한 분위기 이후로 돌아오죠 그러면 HLB는 왜 이런 부분이 호재가 대형 호재라고 하느냐 다른 종목들 이렇게 보면 심리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거 보면은 그래서 심리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첫번째로는 작은 금액을 잘나가는 종목들 이런 테마에 조금이라도 발을 담가 놓기 바랍니다 조금 심리적으로 쟤만 왜 날라가고 나는 왜 안갈까 이렇게 되면은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마음을 좀 편하게 하려면 내가 이제 아주 자만 몇주라도 사놓게 되면은 그 몇주 가지고 올라가면은 나 들고 있어 뭐 이렇게 조금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내 차를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현대루탠도 오늘 엄청나게 올라섰는데 지금 작은 호재도 움직이는 상황인데 저렇게 이제 크게 올라서는 장사가 펼쳐지게 되면은 이 HLB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한 낙폭이 과대죠 낙폭이 과대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이제 때가 되면은 각종 호재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그런 소식이 이제 나오게 된다면 다른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 HLB는 바닥을 키우고 있는데 FDA 삼성 승인 이제 하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은 나도 한번 날아가 보자 강력하게 세력들이 밀어붙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크게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시장이 턴아라운드 되는 분위기에 따라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실망할 필요 없다 어떤 소식이 나오면 미친듯이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다 아니면 시장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런 지수 관련 주죠 또 HLB는 지수가 올라서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얘도 찔끔찔끔이라도 따라 올라서는 흐름 여기 같은 흐름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특별한 호재 없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로 봤을 때 그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제 호재가 나오게 되면은 강력하게 뻗어 올라가겠죠 그렇게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시장 흐름에 쫓아가지 못하고 계속 행보를 하거나 별로 못난 흐름이 나온다 그래도 관계 없다 그랬죠 그래도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더 바다에서 쌓이는 거죠 쌓였다가 어떤 호재가 터지면 로켓처럼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NDA 승인신청 준비하는 게 무려 3개입니다 무려 3개 겁먹을 이유가 전혀 없다 결국은 종국에는 크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